제가 봤는데 레벨을 못했습니다 뭐야... 오크야? 옛날에 저런 거 있었는데 피망을 안 먹어서... 피망 먹이는 괴물같이 생겼어 잠시만요 어디까지 있니? 마라가 먼저 닳지, 저게 다 먼저 죽을지 경쟁하는 게임인가? 이거 3 찍으면 새로운 스킬 주는 건가? 안 좋을 거 같은데 이거 데미지 올리자 카드 준다, 카드 아, 씨... 뒤에 있는 애들은 아더러 어떻게 써먹으라고, 이 쓰레기들을 얼린 사이에 뒤에서 적 나왔어 켭니다, 게임 레벨업 야, 이거 올려야지 다음 레벨업이 되네 어이구, 고기다 뭐야, 덩치 왜 저래 고기 내놔 어떻게 해서 이게 그렇게 좋아요를 많이 받은 거지? 오크 좀 그만 내보네 오크... 혐오찜 걸리겠어 노래 겁나 신나는 것 봐 내보내주세요 뭐 어딨는데, 뭐 제가 적을 찾아다녀야 돼, 미친 게임이 크흡 드디어 저기 없는데, 언제 보내줄 겁니까 이거 저기 없어 버그야? 아냐, 투명적도 없어 에휴, 뭐야 쟤 왜 가냐? 이리 안 와? 빨리 마흡을 배워야겠어 공격마흡을 1포인트 여기다 투자한다 맞아, 죽겠다, 나 맞아, 죽겠다, 나 쭉쭉쭉, 뭐야 또 뭔데, 제발 아... 제발 진짜 그렇지, 다행이다 고맙다 살아있어줘서 고마워 정말 화날 뻔했어 어, 뭐야 어, 뭐야 아군이야? 못 보겠네 도와줘, 도움, 도움 계약한 것 같아, 지금 어, 야, 뭐야,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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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뭔데, 뭐 던졌는데 불발탄이야, 뭐야 뭔데 아, 야, 지금 터지는 게 어딨냐 장난 아니야? 둘 다 꺼지겠다 하도 오래 지나가지고 어, 힘든건가? 13,000원 당해버렸죠?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 으응 13,000원 당해버렸죠? 아, 뭐야 아, 뭐야 으응 잘 가시고요 아, 원래 보스가 죽으면 보아도 죽어야 되는데 독한 놈이 양 좀 봐 와... 아, 상점이 여기 있구나 어? 와... 이러니까 내가 약했지 아저씨 세일할 줄 몰라? 와, 이거 색깔이 속성이 아니라 그냥 검머...신 거죠? 아니네 회복 속도 그지, 색깔 좀 봐 안 보여 마력 체대량 10% 체력 체대량 20% 이동 속도 10% 회복 속도가 나을 것 같은데 일단 이걸로 하겠습니다 오 컴온, 컴온! 에헤이 페퀴엔 퀴없 헷헤헿 에헤헿 지난 번간 마력이 다르다 제 갓 되까지 막힌 것 같은데 와ANAㅏ아아아 아아옆 가uf가 Doug 아아옆 왜이렇게 화력 엄청 세졌어 뒤져도 안들여니 나면 어딨어? 아 여기 있구나 어 저기 갔어 잘 가고 어 야 지팡이 설마 더 좋은 곳인거냐? 에이 야 못봤어 못봤어 야 아이구야 근데 그 짜잘한 애들 어디갔죠? 거기서 숨지셨나요? 아 제발 날 끊지마 좀 그렇지 고맙고 아 근데 돈을 먹어 돈이 최고야 아 개쓰레기네 왜 미친게임을 봤나 아이 무슨 보스가 잠몹으로 나와 같은 스테이지에 이씨 어어 이 폭탄절기에 야 뭐야 아니 미친 아 잠깐 오바야 몇마리가 나오나 아야야야 그거 터진다 아 나 갑니다 아 어 나 다음 스킬 없어? 아니이이이이 스킬 없어 나 다음 스킬? 예에에이 끝 뭔데 야 안돼 멈춰 나를 한 번 저장하게 해줘 어 근데 지팡이가 세니까 확실히 엄청 세다 천원이다 천원 아 좋은 지팡이 좀 팔자 이제 천원짜리 팔아 끝 끝 끝 어우 씨발 아까 나왔었지 이 새끼 아 그만 나오지 않을래 너무 화나는데 제발 아싸 오크 군주래 오크 군주는 이런데 살아? 흐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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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대기 범위가 미쳤네 잠깐만 때리지 말아줘 어 고맙고 큰일났다 아껴야 된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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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한 짓 하지 말아줘 흠 잘하라 지나갑니다 어 지나갑니다 레벨업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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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업 찬스 아 웃기지마 꺼져 어 저거 내려오는 모션 특집된것 봐 역시 13,000원 근데 게임 가격식정 진짜 잘하나봐 전문 어디서요 하나봐 카카루토 딱 6만원 값어치였고 리포즈도 딱 3만원 값어치였어 리포즈도 별점 0.5긴하지만 마지막에 신난 노래 나오는거 너무하나 다 먹지도 않았는데 멈추게 하는것도 더하나 1포인트 회복력 다음건 뭐냐 마법력 10% 오오 음 퍼센트가 아니라 고정이었구나 이게 퍼센트고 음 데미지 이걸로 가야겠네요 선택지가 솔직히 없는거 같네요 önce 오크 상점을 열다 어어 오크 상점 오크 오크가 저기 오크가 어 저기 나온다 지팡이 있는거 오크가 지팡이를 봐라 근데 여기가 길이구나 상점을 열죠 어 지팡이 디자인이 확 kilometer 헉 25, 40, 60, 16, 550원 750원 더 비싼거 없냐 내가 후달려서 안주나봐 이동속도 10% 24에서 30, 60회 40, 90, 20, 30 마법력 최대량, 체력 최대량 이동속도 어... 이걸로 갑시다 아싸 겁나 비싼 지팡이 이거 잃어버리면 오열 해야돼 300원 모일때까지 절대 죽지 않겠어 이번에 한번에 죽으면 지팡이도 못산다 여유가 길인가? 와 설마 스켈레톤에 보라색 이펙트 붙여 놓는게 나냐? 아 쟤 막으면 진짜 아예 안들어가? 잘가고 아 방패면 그만 나오자 지난만 가셔도 알아서 맞네 아우... 겁나 빡세 아무리 봐도 막 다른 길인데 클리어가 됐네? 근데 어떡하죠? 저기요 치우세요 몬스터 만들기 귀찮아서 이펙트로 떼운 느낌인데 아 자꾸 치지마 진짜 너 그거에 영향 안받냐? 아 잠깐만 잠깐만 아 나 돈 먹어야 되는데 이씨... 아우 씨X 죽어 어 레벨업 좋아 어 뭐야? 감옥에 뭔가 있어 나오세요 땅 나와서 도와 너희도 강화된거냐? 근데 병사들 예헤이 지팡이 또 살 수 있는 금액이야 뭐야 아 웃기지마 나 만화 안채웠어 쟤 병사들 자동으로 이동하는 것 봐 굉장히 품 받는 분이고요 맞고 있는거니? 아 데미지가 워낙해서 지금 다 막히네 어 나 뭐에 맞았어 나 아니 내려오네 뭐야 뭐 맞았어 나? 아 아 뭐야 돈 8원 부족해 아 좋아 딱 750 여긴 뭐 있냐? 여기서 병사해졌어? 이랬구나 어쩐지 어쩐지 어렵더라고 아 왜 하나 죽어? 아 왜 죽어 잠깐만 잠깐만 자세가 좀 이상한데 아 저 이상한 깔대이 꽂힌 것 때문에 세력이 나는거네 저 시꺼만거 이거 어떻게 잡아 이러면은 얘가 나보다 일치가 긴 것 같은데 어떻게 잡아? 야 야 저거 어떻게 야자야야야 아 야 아이고 그냥 빨대 꽂고 죽이는데 나? 아 내 지팡이 빨대 꽂히면 너무 아픈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말했어 척 oms 얼음마법이 다 비었어 아니면 빵들을 못보자 얼려야 돼 얼려 지팡이 먹을 거야. 꺼져. 꺼져 쓰레기들아. 지팡이 내놔. 아아. 뭔 지팡이냐 이거. 뭔 지팡인지 알려주면 안 될까? 아이템. 아 뭔가 이상한 거 나온다. 전티어 지팡인가 봐. 300원짜리. 아닌가? 동그란가? 아니네. 전티어인가 보다. 뭐야. 뭐야. 달걀. 나와. 그래. 4명은 나와줘야지. 어 여기도 있어. 늘려 늘려 늘려. 친구 없으니까 mpc를 늘려있다. 야 대체 얼마나 주는 거야. 너희끼리 잡아. 아 치솟. 아 좋아. 안녕하세요. 야 잘 싸운다. 나와. 딱 나와. 그렇지. 한 놈도 놓칠 수 없지. 반쪽으로 싸우고 있나보네. 소리 들리는데. 이 형이씨. 세 마리 죽였나봐. 겁나 많은 것 봐. 자꾸. 아 얘네 빨대 꽂는 애들이네. 이거 이런 애들 넣어놓으면 안 돼. 피할 수가 없잖아. 얘네가 대신 빨대 꽂혀지기만 해도. 중대가 세다. 얘네 살리는 게 중요하네. 빨대들 때문인가 보다. 빨대 기술은 피할 수가 없으니까. 아 다음 맵이다. 아 레벨업. 드디어 2번 스킬이 생겼습니다. 다음은 뭐냐. 이거 2 찍어야 되네. 이거 2 찍으면 여기 풀리고. 여기는 뭐 체력이겠죠? 방어 스킬이라던가. 자 2번 스킬이 생겼습니다. 적을 막는다. 어 좋아 보이는데요. 체력이 500짜리고. 마본 30이면 된다. 벽. 조촐한 것 봐. 막아주긴 한다. 이걸 왜 때려. 벽 또 되냐? 벽 중복돼. 개꿀. 이거 괜찮은데. 어어어어어. 개무서워. 인간들 도움. 도움 인간들. 도움. 법사님 싸우시잖아. 생소. 어어어어어. 겁나 많네 미친놈들이. 꺼내줘. 그렇지. 잘 싸운다. 올려 쏴주죠. 야 역시 파티 플레이지. 파티의 역할을 하고 제대로. 잘 잡아. 팔테면 잡아. 그렇지. 얼음. 얼음. 쏘는건가? 아 나 이걸 전방진으로. 화면 보이지도 않는데. 싸우고 있어. 어. 끝났다. 예에이. 어차피 이름을 찍어야 되는구나. 유지시간 15초. 쿨타임 7. 프로즌. 뭐야 이거는? 아 10% 확률로 어나보다. 때리면은. 어 괜찮은데. 보스전 할 때 괜찮겠는데. 보스가 얼잖아요. 보스 아무것도 못하는 부분? 가자. 지금 비싼 지팡이죠. 혼내줘. 혼내줘. 다 혼내줘. 보스 딱 떼. 나 그냥 보스랑 안싸우면 안되나? 부마들이 싸우겠지 뭐. 얘들아. 알지? 오우. 오우 예에. 아니 미친놈아. 방세막이 있는데 지금. 나를 노려? 얘들아. 열심히 싸워. 난 간다. 아 제발 제발. 그거 아니야. 오우 못온다. 멍청한 부분이구요. 음식을 건들지 않겠습니다. 뭐올. 얘들아 가지마. 뭐하니. 아 이거 설치해놨더니. 여기 있으면은 못오는거 아니야 그냥? 봐봐. 흐에에에에에에. 그냥옴 그냥옴. emaker야. 얘들아 힘내 할 수 있어 질 들어가고 있어 나 가까이 가면 맞아 죽어 아 잠깐 웃기지마 웃기지마 범위 좀 봐라 미친놈이 저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로 안 막아지잖아 아 이거 이거 이건가 설마 이게 다빈이 설마 자 보스부터 보내 보스부터 보내 보스 달고 있는거냐? 일단 보스 보냈고 얘들아 얘들아 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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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였어 아 보스의 원한을 갖는 줄 알고 개 깜짝 놀랐네 빨리 먹어 빨리 먹어 그냥 마지막으로 먹어 그렇지 잘 먹었고 레벨업 레벨업 해줄거야? 지팡이 없는데 그림자 던전을 가야되나? 가자 빠꾸 없다 아아 미친 7원 자꾸 이럴거야? 새로운 몬스터 나오겠지 이제? 2부 spor 2부 1부 2부